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이따금 호돌이 투자연구소에 영상도 올리고 있는 우황재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들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제가 항상 삼성전자랑 sk 아닉스 등을 물어봤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성견증명 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정한의 의견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과 밸류업 관리 모멘텀이 잘 나가다가 선거 때문에 그런지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팔별 기간을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 주도업종이 경기 민감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산업의 업황이 있을 것이고 이 산업의 업황보다 앞서가는 주가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업황을 말씀드리자면 산업의 업황 자체는 이제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대략 한 2, 3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러한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지표는 몇 가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예전 출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공급 축소 이게 이제 본격적인 턴에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렘을 비롯한 주요한 반도체 가격 가격이 계속해서 고점 대비 한 60%가량 빠지면서 이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다가 거의 바닥을 기는 모습이 나왔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반도체가 최근 기준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방향으로 가격을 방향을 틀리면서 저점 대비 한 20% 이상 벌써 상승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난 분기에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실적의 턴이 발생했고 이번 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실적의 턴이 발생하면서 크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메모리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좀 업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가는 업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업황을 선반형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의 흐름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산업 자체 업황은 초입이지만 주가의 어떠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의 위치를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반쯤 지나간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반도체 기업 중에 주가가 앞서가는 항상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요 하락 사이클 이후에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절대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다 똑같이 상승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업들이 먼저 상승을 나타내고 누구는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앞서갔던 이미 상승이 먼저 나타났던 기업들은 이미 좀 업황의 후반부에 들어선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된 기업들 중심으로 중반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8만원 초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9만 6천원, 10만원 이렇게 기대하는데 삼성전자도 그럼 주가가 중반쯤인가요? 삼성전자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중반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삼성전자 SK이닉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오래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길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가리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길 우리가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주가 전망,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3년 뒤에 날씨를 예측하셔라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투자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길 이 반도체 산업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인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규칙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부분에 한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과거의 규칙에 비춰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보자면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가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 고점으로 쭉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통 밸류에이션 지표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실적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만 말씀드려보자면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PBR이라는 지표가 보통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BR이 1에서 2 정도 사이에서 주가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즉 1에서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이쯤이면 얼추 이제 점점 상승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들으시고 이번에도 무조건 이까지 간다 이에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과거를 참고해서 보기에 우선 위치상으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PBR이 얼추한 1.6 정도까지 도달해서 도달해서 그러면 이제 중반을 좀 지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이 PBR이라는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낮아질 수가 있는가? 삼성전자가 높은 실적을 나타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PBR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역시나 또 한 번 들여다보면 얼추 삼성전자의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자본이 PBR이 대략 한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PBR이 1.6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PBR이 20% 가량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PBR은 한 1.4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아직 한 중간 구간보다 즉 PBR 1이 저점 2가 고점이라면 아직 중간보다 살짝 낮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꼭 이까지 간다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매도할 만한 구간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나온 혹시 기사 보셨나요? 삼성전자 개미들의 그인 칼출러 개미분들은 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엄청 파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사이클 산업은 일부 규칙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이제 저점을 찍고 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할 때 항상 개미들의 순매도 탈출 이런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항상 정확히 똑같은 시기 주가가 고점 돌파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이번에도 무조건 개미가 파니까 더 간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남들 다 고점 돌파니까 판다고 할 때 나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팔면 안 되겠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께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렇죠 괴롭고 아쉬운 점은 지난 4년 동안 이제 힘들게 보유하시면서 이제 본전에서 판단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쩌다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 사이클은 어쩌다 삼성전자 주가가 PBL 2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였다 해서 꼭 이번에도 똑같이 가리란 보장은 절대로 없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중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분명히 우리가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를 항상 감안하면서 투자하기 위해서 즉 보석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에서 불허는 긍정적인 이슈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업황이 점점 더 호조 구간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투자 기간을 좀 더 짧게 잡으면서 자꾸 이슈 체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혹여나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갑자기 상승 사이클이 좀 마무리될 만한 신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공유를 드리니까요 함께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의미 아니에요?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즉 이번에 서프라이즈 자체는 분명히 서프라이즈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실적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이 나온 건 맞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서프라이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과거에도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반복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상승 사이클 초입부에서 초입부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었다 상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에서 항상 항상 예외 없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의 실제 실적이 예상치 대비 굉장히 높게 나왔다 1조 원 이상 높게 나왔다 이 빨간 그래프가 서프라이즈입니다 흰색 그래프는 쇼크이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 상승 초입부 때도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추정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 다들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창고에 쌓아둔 재고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서프라이즈는 항상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메모리 상승 사이클 초입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아 방향이 확고하게 이제 상승 방향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겠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또 이렇게 과거를 보여주시니까 그렇군요 이게 무조건 좋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뉴스 하나 좀 언급해보면 얼마 전에 대만에서 강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국내 반도체 업체의 호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호재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유튜브로 주식을 공부한 지 오래지 않은 분들께서는 좀 민감한 단어 그렇죠 가장 민감한 단어 뭔지 아십니까? 호재 호재 수혜 특히 수혜 호재만 보시면 바로 다음 날 이제 풀매수 가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좀 안타까운데요 호재라는 것이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가가 튀어 올라야 되고 두 배씩 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호재라는 게 장기적인 호재이지 단기적으로 무언가 기업들의 실적에 당장 이바질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반도체 대만 쪽에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주라고 계속 오더를 넣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진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이러한 이슈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이를 안정화시키고자 미국도 자국 내 공급망을 계속해서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호재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삼성전자를 한 20년 장기 투자 무조건 묵혀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우리가 좀 관심을 감안한 호재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하나가 삼성 파운더리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삼성 파운더리는 요즘에 HBM 인공지능 이게 많이 부각이 돼서 그런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TSMC에 밀린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아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제 강의에서도 삼성전자 투자실 때 파운더리는 투자 아이디어 삼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파운더리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극도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파운더리가 일으키는 매출 자체도 10% 이하에 불과하지만 영업이 기여는 거의 못하고 있다 사실 엄밀히는 거의 적자 구간을 계속 헤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파운더리 4나노 3나노 2나노 가장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만들면 가겠지 GAA 트랜지스터 이상한 거 만들면 추가 가겠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들 첨단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하는 퍼센테이지는 1%가 안 됩니다 그 말인즉 차라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을 잘 입고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고 투자하든지 하다못해 그냥 하만을 보고 투자하는데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비중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파운더리를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정말 잘했지만 잠시 한눈으로 팔고 있던 사이에 비즈니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계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기술만 바뀐 게 아닙니다 문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현재 파운더리는 거의 신인사업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수익화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얼추한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TSMC가 1등 기업이고 삼성이 지금 2등 기업인데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가 투자하는 금액이 3배 이상 많습니다 파운더리에 쏟아붓는 금액이 TSMC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점유율 기준으로도 규모 기준으로도 그리고 인재 영입 기준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애초에 이걸 투자 아이디어 삼으실 수는 없다 아무리 삼성의 파운더리가 잘 나가서 2나노 1나노 새로운 반도체를 먼저 만든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조는 거의 90% 이상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의 가전사업이나 그 이후 스마트폰 사업 화만 이렇게 가는 거고요 파운더리는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지는 핵심적인 변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변수는 메모리의 사이클이지 절대로 이 파운더리가 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제 3등 기업으로 인텔이 파운더리 사업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텔만 하더라도 지금 파운더리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구간 작년 2023년, 4년, 5년, 6년 계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우리가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기를 무려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이 신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아, 명쾌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매출 기여도를 따져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지는 게 맞고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삼성 파운더리에 투자할 것이면 삼성 파운더리,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파운더리가 밀리고 있는 듯한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사업 성과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러한 어떠한 노력들 3나노, 2나노 신기술들 분명히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유를 확보하면 그리고 후공정까지 어플 세트를 갖추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파운더리 시장의 성장 자체가 성장 자체가 삼성 파운더리의 실적에 크게 기여할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파운더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 파운더리도 어떻습니까? 호황과 불황이 나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호황 시기가 되면 절대로 TSMC가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를 키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삼성전자가 파고 들어갈 텐데요 이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호황이 몰려서 공급이 점점 타이트해져서 부족하게 될 때 그때 삼성전자가 얻는 낙수 효과 개인적으로는 고 시기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기대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코스트코 사업과 똑같습니다 잔뜩 반도체를 만들어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고객이 오면 갖다 파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은 특급 호텔 풀 서비스, VIP 이전 서비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공항에서부터 모시는 것부터 수영장에서 수영 끝나면 로션 발라드리는 것까지 모두 다 해드려야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삼성전자가 코스트코 사업만 하다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이러한 풀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20년, 21년, 22년 지내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풀 서비스를 갖추는 게 가장 좋은 돌파구가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씩 또 물어보세요 아니 호돌이님 삼성 파운더리는 고객과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삼성한테 제품을 안 맡기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경쟁해도 괜찮습니다 인텔 파운더리도 경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TSMC 같은 경우도 대만 내에서 패밀리스 기업들과 유기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TSMC한테 맘 놓고 맡기기에는 TSMC 입장에서도 밀어줄 수 있는 패밀리스, 대만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풀 서비스를 갖추는 그러한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셨을 때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하는 시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닉스의 커다란 빅사이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제외하시고 장투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 요즘에 삼성 주가가 간대 반도체 조퇴에서 뒤늦게 들어오신 개인 분들이요 그러한 일반적인 매매 목적의 개인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주로 언제 사셨는가 가장 최고점일 때 주가가 가장 최고점 8만 9만 전자 그 시기에 죄송합니다 7만 8만 전자 계속해서 넘어가는 시기에 무려 90% 이상이 그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샀는가 그냥 단순히 생각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다들 좋다고 하니까 왜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이다 디램 가격 2배 이상 계속해서 급등해서 오른다 삼전 역대 최대 실적 찍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점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업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업황이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과정에서 호황 이야기 좋다는 이야기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상승사이클 초입에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대거 파는 게 반복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상승사이클이 점점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유명한 주식이 될 즈음 개미분들이 정말 많이 꼬이면서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부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자꾸만 듣는 것 그걸 좀 경계하셔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앞으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엔비디아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투자자이잖아요 투자자는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엔비디아 주가가 내일부터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엔비디아의 상승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이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로 아무리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주가는 반드시 급등한 상승과 또 폭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2차전지 산업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또 크게 빠졌다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아니 어차피 산업이 성장할 건데 성장할 거니까 더 사야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시고 풀 레버리지 끌어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음에도 산업은 성장할 수 있음에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으면 한 번 쉬었다 가는 게 정상인 거야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은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어 이거 혹시 하면서 한 번쯤 팔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좀 지금 하락이 온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이제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하락할까 엔비디아 주가가 어떤 이유로 하락하게 될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판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천만원대 하던 GPU가 지금 7, 8천만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단 말이죠 가격의 급등도 함께 일어났는데 상식적으로 GPU 가격이 1억, 2억, 3억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격의 상승이 점점점 둔화되다가 무언가 어떠한 이외에서 조금씩 하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사들이 GPU를 사가는데 지금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인데 이게 2, 3개월로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이슈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분명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조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상승장을 대응하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8만 원을 넘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도 반복되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얼마나 튀어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누가 더 많이 오를지도 우리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아웃퍼포머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거 3D 랜드 플래시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천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찍기보다는 지금 대략적으로 몇 층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PBR 정도만 좀 생각해보셔도 좋은 대안이 된다 그래서 PBR이 얼추한 1.5 내외 언저리 수준에 있는데 이 수준이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하면 얼추 중간 수준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못해도 한 3, 40% 정도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상승 사이클이 지난번과 얼추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추 한 3, 40% 이상은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꼭 확정적으로 PBR 2까지 간다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오팡이 빠르게 꺾이거나 삼성이 뭔가 악재가 등장해서 다만 때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공장 외에 해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인 위치, 내 현재 위치를 잡고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무조건 끌고 가는 분 말고 중간에 일부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6, 1.7 이렇게 되면 부담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매수매도 전략은 투자자분들마다 정말 끝도 없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한 만 분 계시다면 그러면 투자 전략도 만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가운데 좋은 방법은 분할 매도가 될 텐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 이때 파는 건 조금 많이 이르긴 하다 그래서 남들 다 파니까 나도 팔자 이 심리가 제가 나 지금동안 손실봤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지쳤어 그게 사실 매우 안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형한다고 보시는군요 장기적인 우상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모두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제가 유튜브 출연할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많은 분들께서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어 우리나라 반도체는 별로 안 좋아 메모리 반도체 갖고 뭘 먹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산업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도 과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5%에서 20%에서 25% 지금 이제 30%까지 계속해서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의 GPU 인공지능 칩 이런 거 새롭게 나오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만 바로 뒤이어서 삼성, 하이닉스가 함께 수혜를 보는 구조예요 HBM 같은 과거에는 3D 랜드 플래시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다른 고사형 반도체처럼 만들기가 정말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삼사 과점의 이 형태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을 따라서 세 기업이 파이를 나눠 먹는데 파이가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께서 삼성, 하이닉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안 좋다고 말씀하시냐면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사이클의 특징이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실적이 툭하면 폭락하고 폭락하고 이러한 사이클에 의해서 무언가 하락 구간이 자주 발생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이지 전체적인 성장률 기준으로는 장기적인 우상향 즉 장기적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러한 우상향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락했을 때 이거 진짜 기업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꼭 주식뿐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자주 나타날수록 긍정적인 이슈가 더 퇴색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겠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HBM 부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이닉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생각보다 또 지연된다 따라잡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HBM3는 2분기 내의 엔비디아에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는 HBM3, 5세대 제품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분명히 하이닉스보다 밀리는 건 명확하게 맞고 이 밀리는 것은 이번 사이클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이 HBM의 기술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기술을 밀고 삼성과 마이크로는 더 어려운 기술을 밀었는데 이 어려운 기술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메모리 반도체와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 수직으로 쌓겠어 이 개념을 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이닉스를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고 이 격차가 물론 줄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격차에서 한 6개월 격차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삼성피셜로는 삼성은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하이닉스랑 한 분기 격차로 줄었다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래도 수율 잡고 뭐하고 하면 두세 분기 격차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아무튼 격차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삼성 다니시는 분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 성능 HBM을 공급하고 삼성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만 오르냐 하이닉스만 무조건 HBM을 파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성장주는 대장주를 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는 대장주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투자할 가치가 아예 없는 그건 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자꾸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뉘셔서 분명히 얘 하나만 나갈 수 있고 하나는 뒤처지고 만약에 얘가 나가기 시작하면 얘는 못 나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에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지만 삼성도 어느 순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꼭 HBM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막 댓글에는 아니 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하이닉스만 된다 삼성 주주분들은 삼성도 된다 막 또 싸우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뭐라 하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칩들이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제품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계속해서 그 아래의 수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칩들이 더 다양화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 칩들은 더 다양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서버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칩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엔비디아의 제품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건 명확하게 맞지만 꼭 모든 서버가 다 엔비디아의 가장 비싼 칩만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녀석들은 엔비디아의 칩들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 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들이 수백 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데 꼭 엔비디아의 칩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MD랑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로부터 밀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탑재가 되면 꼭 가장 최고 성능의 차세대 HBM만 탑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형 HBM, 즉 HBM 2세대, 3세대 제품들도 탑재가 되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HBM 5세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들은 HBM 4세대, 3세대를 여전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형 HBM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하이닉스보다 앞질러서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해야만 실적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구형 HBM을 점점 확대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요구가 나타나고 주가 상승 여지는 더 생기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구형 HBM까지 모두 포함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대략 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온다는 뜻은 하이닉스랑 똑같아졌어 그 뜻이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삼전은 과거의 삼전보다 좋아지는 과정에서 과거의 주가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맞고 꼭 하이닉스랑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얼추 비슷하게 오른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아웃퍼포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과거 그 어느 사이클 때보다 현저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HBM 5세대 NVIDIA 공급해요 이슈만 살펴보기보다는 레거시 제품도 계속해서 판매가 확대되는 점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이번 5세대까지 납품하면 더 좋은 거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5세대 제품이 삼성의 NVIDIA 쪽에 언제 공급하게 될지 그거는 삼성 내부자들도 모를 겁니다 대표님들도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NVIDIA에 공급하는 제품이 마이크로까지 늘어났고 삼성도 기준만 만족하면 공급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NVIDIA가 NVIDIA 말고 빅테크들이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그걸 삼성전자에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미 그런 변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공지능 서버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신 거 계십니까? 혹시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신 거 계십니까? 채찌피티 채찌피티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림도 그려주고 음성 변환도 해주고 요즘에는 뭐 PDF를 추출해주고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화된 인공지능이 점점 늘어나면 그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주는 CPU, GPU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아마존이 서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기업들이 만드는 파일들을 대신 저장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파일을 그냥 저장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왜? 해킹당할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보안, 암호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 서버에 이 파일을 맡기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마존 서버에 내가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저장할 때마다 아마존 서버에서는 자꾸만 이 암호화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의 CPU를 갖다가 이 작업을 맡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텔의 CPU는 여러 가지 작업을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범용 제품으로 그런데 지금 아마존은 여러 가지 작업이 아니라 암호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CPU가 과부가 걸리는 거예요 암호화 작업에 자꾸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작업을 못하게 되고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아마존이 암호화에 특화된 암호화 작업을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CPU를 만들자 이처럼 우리 서버의 기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체 개발 CPU, GPU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CPU를 못 만드니까 아마존이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본래 서버 산업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해질수록 이러한 자체 개발 CPU, 자체 개발 GPU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과거로 계속 언급되었던 트렌드이고요 이게 이제 GPU에서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그래서 자꾸 기업들이 자체 GPU를 개발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일단 범용 GPU를 만들기 때문에 특화 GPU를 만들기 위해서도 더욱더 기업들이 자체 GPU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삼성전자가 수조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TSMC에 먼저 맡기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잘 안 되면 삼성전자로 맡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인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처럼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파운드리를 확대고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서비스가 중요하고 풀서비스는 고객만족 경험 특급 호텔 가시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경험이 중요한데 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세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인텔이 내세우는 게 그럼 우리 CPU를 우리 파운드리에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 거 잘 만들지 않냐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겠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경험이 확대될수록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낙수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사이클에 어느 정도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지 중간 정도 일단 사이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디렘과 같은 반도체 가격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TSMC 같은 기업들의 수주 여러 가지가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번에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는 너무나 소외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전방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전히 다운사이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조금 주가가 먼저 움직인 그러한 기업들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업황이 정확히 중간이다 초중반이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주가 자체는 중반을 지났다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아직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나 기업들 실적으로 보나 주가로 보나 여러모로 아직은 중반 조금 안 되는 구간에 위치한 그러한 녀석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요 막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레거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클의 중반 구간 조금 안 되는 위치에 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중국 반도체 수준은 미국이 잘 막 견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휴대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국 반도체 수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신기하게도 중국이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지만 미국에 도움 없이 아직은 안 되는 반도체가 너무 많습니다 고성능 반도체가 특히 그렇고요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도 많이 불확실합니다 정부도 부재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신형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구형 공정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율이 낮아서 마진이 안 넘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구호로 사실 중국은 아직 올레드도 스마트폰용 올레드도 지금 적자인데 정부가 적자를 다 메꿔주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능 반도체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올가매는 걸로는 여전히 한계가 보이니까 중국이 뭔가 자꾸 만드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장비의 AS까지 막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AS까지 틀어막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속도는 더 느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중국에 들어간 첨단 장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 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첨단 반도체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장비의 AS까지 틀어막으면 중국이 좀 더 악하고 할 말 다시 움츠러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라는 거는 고장났을 때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치 이 반도체 장비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아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고장과 상관없이 수많은 부속품들, 천 개 이상의 부속품들 중에 일부 부속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표적으로 짧은 녀석이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펌프 진공 펌프가 있고 또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특정한 영역 챔버 내부 영역이 있고 그 외에 또 플라즈마라고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플라즈마가 쓰이는 영역, 이러한 영역은 유지보수가 월 단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츠들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체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세정부터 시작해서 파츠 제적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율도 낮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원가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만든 반도체의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걸 좀 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엔비디아 주식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TSMC도 AI 덕분에 실적이 되게 좋고요 메타도 엔비디아의 H100 수요를 대폭 늘린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고평가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커피 한 잔이 만 원인데 이거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인가요?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커피가 만약에 우리 자판기 커피다라면 원맥하게 고평가겠지만 이게 저기 지금 차 타고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지 멋진 곳에 있는 멋진 카페에서 만 원이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만 원쯤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제로 과거에 강의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거는 테슬라를 몇 년 바라보냐 어떤 분들은 10년을 바라보실 거고 20년을 바라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을 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동차만 보실 것이고 이게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엄밀히 고평가 저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의 주관보다는 좀 객관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레벨만 보자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과거의 어떤 주가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좀 주가가 많이 튀어서 가장 고평가를 기록했던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면 과거의 상승 사이클을 쭉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2015, 2017년에는 3D 랜드 플래시가 성장하고 이처럼 성장하는 영역에서는 이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더 못 갔던 것이 아닙니다 비싸도 더 비싸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빠르게 급증하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커져 자본도 빠르게 증가해 그럼 밸류에이션 지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지표는 굉장히 높지만 사이클의 위치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고려했을 때 아직 최고점까지 다다르기에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뭐 거평가? 특히 엔비디아 주주분들께서 고평가? 화부터 내시는 고평가가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평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풍선의 크기요 우리가 풍선껌 풍선가를 씹어서 풍선을 얼마나 크게 불었는가 그 크기가 바로 저평가,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고평가, 내가 풍선을 크게 불어도 더 크게 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무엇인가 하면 크게 크게 불수록 무엇이 위험해지는가 살짝 건드렸을 때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터진다는 뜻은 아니고 무언가 사소한 이슈가 생기면 그만큼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평가 기업과 고평가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상승은 저평가도 할 수 있고 고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소한 악재가 나타났을 때 고평가 주가는 크게 무너지고 저평가 주가는 적게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이요 보통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10년 동안의 수익률 같은 걸 계산하실 때 내가 좋은 주식을 많이 사서 오르는 주식을 많이 사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상승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하락을 얼마나 많이 맞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으면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없는 사람일수록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많이 오르는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걸 안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퀀트라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퀀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다 보면 좋은 주식을 찾는 전략을 파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부르고요 나쁜 주식을 걸러내 나쁜 걸 안 사는 걸 네거티브라 스크리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들은 대부분 좋은 거 찾는 전략보다 안 좋은 걸 버리는 전략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여줍니다 즉 안 좋은 걸 자꾸만 내가 내치려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바로 그 평가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저는 상승 여력 충분히 더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마음껏 하시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이게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의 영역은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기존 보유자분들은 여유롭죠 혹여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유입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거기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항상 꼭 레버리지 끌어와서 사십니다 좋다고 이야기할수록 호황할수록 더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오는 안타까움이 그럼 레버리지를 끌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상승 초입부에 사신 분들은 이미 부채 대비 내 자본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최근 들어서 끌어오신 분들은 아직 부채 대비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바로 반대매매 나갑니다 여기서 오는 이 심리적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엔비디아의 고평가는 투자자분들마다 지금 좀 체감이 다를 것이고 기존 보이자분이냐 신규 매수자분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신규 매수자분들 즉 엔비디아가 지금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사시기에는 좀 확실히 하이리스크다 하이리스크 특히 풍선 사이즈가 많이 커져있는 상황인데 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처럼 고평가된 기업들 고평가된 주식들보다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여러분 어떤 또 한 가지 굉장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반도체 업황이 초입에서 중반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더더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추적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작된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가장 못 올랐던 즉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저평가 고평가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아직 엔비디아 주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아직 이제서야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다음 차례 지금 이번에는 인공지능용 반도체 다음 HBM 다음 뭐 일반 디램 그 다음 랜드플렛이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처럼 아직 순서 후순위에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amd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amd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개별 주식까지 상세하게 코멘트 드리기에는 좀 벅찬 상황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만 해도 워낙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amd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반도체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 다 끌어와서 전 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인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분석하는 방법상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전자공시가 딱 올라오면 그 수십만 개 이상의 공시를 다 데이터화 시키고 여기서 추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캐내는 사람인데 문제는 아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미국 기관이랑 나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보다 아직 제 시스템이 좀 낮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국 반도체 기업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라는 기업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amd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또 공급이 너무나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그러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엔비디아의 강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amd라는 대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전 세계 서버 기업들 특히 인공지능 서버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는 우리 한번 amd도 트라이 해볼까 amd가 무조건 amd 제품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트라이 해볼까 이러한 시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 대양마 제품을 출시하는 점은 긍정적이고 과거에 인텔과 amd의 경쟁 시대 1980년대 시대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제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황제님께서 반도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반을 다 보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공시자료를 분석하고 계신데 혹시 그 가운데서 몇 개 정도 한두 개라도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좋게 보시는지 뭘 좋게 보는지요? 섹터라든지 일단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1분기 실적 발표 시작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1분기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1분기는 어떻냐 혹시 대표님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작년에 새해 계획 특히 언제 많이 세우십니까? 몇 월에 세우십니까? 12월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막 세우시지 않습니까? 계획이 보통 언제 가장 많이 실천됩니까? 새해 초 헬스장 등록하신 분들 지금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새해 초에 막 계획 세우다가 막 계획 실행하다가 점점점 빠지지 않습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똑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을 전망하는 그러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이 섹터가 좋아질 것이고 그 섹터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이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공급적인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연초입니다 연초 이 연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치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연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대치가 즉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막 할 거예요 그러면 발표를 하면 기대치를 못 맞추는 기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분기부터 기대치를 못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얘 혹시 기대치가 너무 과대 추정된 거 아닌가? 혹시 증권사에서 작년에 너무 강하게 바라봤던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에 반해서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짠 하고 서프라이즈를 쭉쭉쭉 발표하는 기업들도 1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1분기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냈어? 서프라이즈를 냈어? 그럼 우리는 이 서프라이즈에 한번 관심을 혹시나 뭔가 좋은 이슈가 있나? 뭔가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있나?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분기 실적 발표를 바라고는 포인트가 된다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을 보시되 이 서프라이즈가 호황의 끝물에서 막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애들 말고 무언가 좀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면서 무언가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이 25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증권사가 커버하는 기업이 500개에서 70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기업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있었네 근데 우리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번 1분기에 실적 짠 하고 서프라이즈 발표했거든 우리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만약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 막 짠 하고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과거의 데이터 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쇼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기 끝날 즈음 해서 서프라이즈 쇼크 기업들 수까지도 제가 모두 정리해서 블로그 텔레그램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좀 내가 올해는 약간 주식을 좀 짧게 가져갈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져갈까 이런 전략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이런 것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방산은 좀 제가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는 좀 늦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이런 거 바이오가 이제 저는 바이오 산업을 계속해서 한번 공부의 관점으로 바이오 산업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지금쯤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2년 뒤쯤에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하시는 중간에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라고 작년 언젠가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곧 매수하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2년 내내 공부만 하겠다는 각오로 하시다 보면 매수 시기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이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아지는데 자금이 충분히 갈 곳이 없을 때 바이오로 몰리는 경향도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주기적으로 그냥 어떠한 큰 이유가 아닌데도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왔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는 성장산업 중에서도 가장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좀 얽매이면서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한 번쯤은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일부 관심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바이오 기술 관점이나 기업들의 이슈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1억 원 정도 전류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어요 아 예 제가 1억 원이 있다면 다양한 전략을 세우기 좀 적은 금액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얼마가 됐든 저는 전략을 다양화하는 그러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계자에서 주력으로 굴리는 이러한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뛰어난 한 4, 5개 기업만 집중 매수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장기적으로 10년 내내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텐데 주가가 싼 그러한 기업들을 장기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 단계 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계좌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보유하면 2, 3배 올라 있을 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이클 산업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는데 사이클 산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리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반도체가 그러겠죠 또는 내리락이 꽤 오래 이어져서 슬슬슬 하락 사이클이 이제 꽤 많이 찬 연수로 왔을 때 이미 꽤 많이 지난 그러한 산업에 속한 대장주들을 좀 모아가는 그러한 계좌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계좌의 1,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겠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조급함 때문에 결국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꾸 단기간 내 수익을 내야 되고 올해 내 수익을 내야 되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쭉쭉 오르는데 그거 못 따라잡아서 안 달이고 그러면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내가 이처럼 자금을 분배해서 분배해서 주력 계좌뿐만 아니라 최소한 장투까지는 못 가셔도 중투 하나 정도는 꼭 마련하셔야 다음번 한 2, 3년 내가 그냥 묵혀두고 계속 사기만 하면 알아서 올라있을 그러한 계좌 하나 정도는 좀 보유를 하셔야 훨씬 더 이 계좌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3년이 지나 있으면 놀랍게도 주계좌 수익률보다 중투 계좌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95%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내가 자꾸 뒤따라가는 유튜브 보면서 좋은 종목 뒤따라서 매수하는 특히 유튜브에서 언급하시는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공된 자료를 또 가공하고 그걸 또 가공해서 그걸 또 가공할 최종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소세지만 해도 가공식품인데 그걸 또 가공하면 편의점 도시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유튜브 영상 뒤늦게 보시고 막 따라서 나도 조급해서 사시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분명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도 이러한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낮게 나옵니다 손실로 나오죠 그런데 이 중투 계좌에서는 내가 말 그대로 오를 녀석들 딱 집어두고 계속 모으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하락 계속해서 안 좋아진 녀석들 다음번 좋아질 걸 기대하고 모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기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투자 성향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한두 분 본 게 아니라 기관계 대표님들 증권사 계신 임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슈퍼개미분들 그 다음에 전업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많은 일도 해왔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은 이현 투자자분들 박성진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한 두세 배 정도 묶여두면 두세 배 오를 주식을 그냥 계속해서 사두어라 그 전략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100%가 아니긴 하지만 외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좀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1억의 자금을 집행한다면 꼭 3천에서 4천만 원은 이 계좌에다 꼭 넣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중투 계좌는 투자 자금 규모가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투자자분들마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죠 저는 아무래도 계좌 수가 많고 법인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나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이러한 계좌에 처음부터 큰 규모의 금액을 넣기는 힘드실 겁니다 심리적으로 나는 그래도 지금 빨리 수익 내고 싶어 빨리 주계좌에서 빨리 회전하면서 회전 높이면서 거래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마음이 안 가서 그렇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50% 정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조차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만이라도 채우셔라 그럼 뭐가 좋냐면 20%, 30% 정도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중에 나올 기대 수익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 계좌에서 2년, 3년 지내면서 큰 성과가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내가 이 머리로 굴리는 것보다 묶이는 게 엉덩이가 더 좋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형주 같은 교모가 좀 큰 기업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중투 계좌를 굴려가시는 그 경험이 쌓이시면 달라질 겁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사이클을 나타내는 주식 중에 대형주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내에서도 디램이라는 녀석이 있고 뭐 랜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도체 산업의 이 하락 사이클에서 이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마다 관심을 받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번 사이클은 HBM이 가장 먼저 즉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레거시 디램 그 다음에 랜드플레시 순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HBM 같은 녀석들이 확 뜨는 곳이기에 저는 다음번은 누가 될까? 디램? 랜드플레시? 그럼 랜드플레시 주식을 한번 사놓아갈까? 이래도 이제 한 1년 뒤부터 관심 받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전략을 펼치게 되면 랜드플레시에 집중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 중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싼 주식에 관심 갖기보다는 싼 주식에 관심 갖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중 하나가 랜드플레시 관련 중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중에 장비기업 중에 테스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사모으면 랜드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디램을 따라서 오게 될 때 그때 함께 튀어오르면서 2년 정도 보유하면 2배쯤 온라인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알찬 지식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운대체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말이 많고 좀 빠른 스타일이라 특히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라는 산업은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빠르게 변하지만 이 업황이 점점 초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변하는 우리가 이슈를 더 자주 챙기고 또 부정적인 이슈까지 계속해서 챙겨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특히 그러한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긍정적인 이슈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이슈도 뭐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 한 번쯤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또 블로그랑 텔레그램에도 공유 드리겠으니까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무료이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또 정보 받아가시면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출연하게 되면 그때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황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